섬진강 패들보드 투어를 해 보겠습니다. 여기는 남도대교 앞에 화개장터 앞에 궁도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고, 지금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잠깐만, 아니 저거 놓어 가지고 와봐. 발에 차고, 놓어 가지고. 산물이라서 아주 시원하네. 이렇게 놓으면 대고, 앉아봐. 가운데, 가운데 딱 정확하게 앉아야 돼. 됐어? 나중에 불안하면 양쪽으로 다리를 딱 벌리면 돼. 잠깐만, 엉덩이 살짝 들어 봐. 엉덩이 살짝 들어 봐. 엉덩이 어느 쪽 다리야? 이 줄 못했어. 그리고 줄 살짝 당겨 놔. 걸리지 않게. 더 당겨. 오케이. 그리고 자세를 조금 더 중심 잘 잡고, 아직 하지만 조금 뒤로 나와봐. 뒤로. 살짝 나와봐. 뒤로. 아니 너 엉덩이가 뒤로 나오라고 살짝. 엉덩이 뒤로. 조금 더. 오케이. 오케이. 그 정도. 그래서 아직 하지마. 그쪽으로 붙으면 안 돼. 이쪽으로 나와야 돼. 그쪽으로 붙으면 안 돼. 이쪽으로 나와야 돼. 반대로 저거. 이쪽으로 못 가잖아. 반대로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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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쭉 내려갈 거니까. 쭉 먼저 가봐. 이쪽으로 쭉 나가. 이쪽으로 이렇게 왔다가. 야. 이쪽으로 와. 이쪽으로. 아니 더. 반대를 저어야지. 반대. 이쪽으로 더 세게 저어. 아니. 왼쪽 세게. 왼쪽. 왼쪽 세게. 왼쪽. 천천히 중심 잡고. 이제 나가도 돼. 천천히 방향 잡고. 방향. 천천히 잡아. 방향.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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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향. 앞으로. 앞으로. 방향을 잡아. 앞으로. 방향을 잡으라고. 니가 앞으로. 아니. 아니. 그렇지. 앞을 보고 가야지. 오케이. 방향만 잡아주면 돼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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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쭉 앞으로만 보고 가. 돌 있는데 가지마. 조금 오른쪽으로 가. 조금 오른쪽으로. 조금 오른쪽으로. 어. 이제 됐어. 아니. 이제 쭉 그냥 가면 돼. 아니. 계속 가면 된다고. 잘 나간다. 그냥 가면 돼. 왜 이러냐. 왜 이러냐. 왜 이러냐. 왜 이러냐. 왜 이러냐. peanuts이야. 이제 쭉 그냥 가면 돼. 하나. 손이. 손이.